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내 아주 주요 신문인 조선일보의 실리는 여러 칼럼 가운데서 가장 학구적이고 가장 중후한 칼럼이 송재윤 캐나다 맥베스터 교수의 칼럼일 겁니다. 중국이 걸어온 길에서 저는 늘 그 칼럼을 읽으면서 한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 또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1월 1일자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13회 제목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좌파이꼴 진보라는 차고 중국의 좌익보수, 1인 지배 정권의 완성.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좌익이 기득권화됐을 때를 우리가 좌익보수라고 할 수 있고 그 좌익보수가 최근에 중국에서 완성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고 1인 지배 정권을 완성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딱 제목을 제가 보는 순간 제목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해서 대부분 제목을 보는 순간 그 제목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 중국의 좌익보수, 1인 지배 정권의 완성이란 그런 제목을 제가 보는 순간 이번 방송의 썸네일 제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좌익보수, 이른바 운동권은 1당 지배 정권의 완성, 그것을 성취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1인 지배 정권의 완성이고 한국은 1당 지배 정권의 완성이다 이렇게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대선 승리, 2018년의 지방권력 장악, 2020년도의 입법권력 장악, 또 행정권력 장악, 사법권력 장악, 선거 장악 이런 일련의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실행은 결국은 586 좌파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본인들 힘으로 이룬 것은 1당 지배의 완성입니다. 중국의 좌익보수는 1인 지배,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를 완성한 것이고 1당 지배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재윤 기수도의 칼럼 중에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대신에 중국 정치 분석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보수파와 개혁파의 구분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가 실체를 왜곡하는 정치 언어의 속임수를 퇴치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순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 해설을 좀 더하면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혁신과 개선과 쇄신을 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좌파도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좌파 보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파냐 아니면 계속 개혁과 핵신을 도마하는 개혁파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송재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중공중앙의 정치에서 보수파는 의문의 여지 없이 마르커스 레닌주의와 마우저뚱 사상을 견제하고 중국 공상당 일당 독재를 옹호하는 중국 중앙의 좌파를 의미한다. 반면 시장경제와 민영기업을 중시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우파를 개혁파 또는 좌유파라고 부른다. 1976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 정치에서 개혁파가 득세를 하면 이되면 어김없이 보수파의 반격이 이어졌다.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균행을 추구하던 덩샤오픽은 1989년 6월 천안문 대도살로 커다란 정치적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1992년에 보수파의 반동정치가 극에 달하자 난방의 6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른바 남순강한은 중앙정치의 흐름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 권자에 오른 시진핑은 지난 10년의 통치 과정에서 조야의 반대 세력을 모두 제압하고 당원의 임기 규정까지 폐기하는 강력한 1인 지배의 기반을 완성했다.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오픽과는 달리 시진핑의 통치는 보수파 일색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호주의 언론인 맥글레그가 지적하듯이 정적도 없고 비판자도 없고 후계자도 보이지 않는 1인 지배는 실상 오늘날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긴 장문의 칼럼 가운데 핵심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무튼 송재현 교수의 중국 현대사에 대한 멋진 그리고 중호한 칼럼을 읽으면서 어쩌면 중국은 지난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진핑이 10년 동안 이룬 것이 결국 1인 지배 정권의 완성이라면 저는 2017년 정권을 장악한 586 좌파 운동권 정치인들이 지난 4, 5년 동안 이룬 것은 선거를 통해서 1당 지배의 완성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도 공정선거가 아니고 선거를 장악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이 각각 1인 지배의 완성과 그리고 1당 지배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것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참으로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3구 대선을 앞두고도 우파 진역은 끊임없이 내부적인 분열과 이런 부분으로서 혼돈 속으로 점점 이렇게 함몰되어가는 행식입니다. 1당 지배의 완성 이 과정에서 정말 3구 대선은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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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